지방 지정신이 아니다이 눈 딱 감아야 억새야 안돼요 휴지 억새야 사또께서는 근황병인가 머식인가 두관을 하라고 하는데 양반들 졸개는 하기 싫어갖고요 가서 대장이랑 얘넘들이랑 시컷 때려잡으려고요 여기 무엇이요? 남서방 시방 뭘 하겠는가? 삼례로 가갔다고 오라 동비하려고? 야 귀찮디야 가면 죽어 그래 이 남서방이 전쟁을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막 멋있고 그런게 아니야 이 지옥이라고 이제 지가 여기서 할 일도 없자녀라 군 식구랑 마찬가지인데 아이 시끄러어 군 식구는 누가 군 식구에서 짤데기 없는 소리 흐들 말어 아시면 너무나 감사한데 결심했구만이라 아 결심 안된다니께 가보라? 용감 아 가고 싶다잖아 안 말린게 가라고 야 연필 퍽퍽해서 못먹겄니? 예 연필 퍽퍽해서 못먹겄니? 이오 이추야 쫌 받을겠 수는가 남들이 뭐라기로 지는 어르신 좋아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떠나면 받아주셔서 지금까지는 한 식구처럼 대해주셨잖아. 착각 말아. 자네 식구로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. 건강하십시오. 임병희. 어째 다들 맹추가 돼가는겨. 하...